샬롬! 원터치 기도회의 서효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쾌되어지고 치료되어 하나님께 영광되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치유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그 즉시 치료된 줄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아픈 곳에 대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위로할 자 없으며 우리를 치료할 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일이 여길 자를 공일이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쾌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또한 주의 보혈로 아버지와 선포하며 기도할 때 질병에서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자유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손을 가지고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들의 중심과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 즉시 여와 라파이 치료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모든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특별히 악한 영들과 또한 질병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사라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은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의 믿음대로 선포한대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한대로 부르짖는 대로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질병의 영으로부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이 충만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이말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부릴 듯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특별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들도 떠나가고 그로 인한 고통도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 주여다 뇌중암과 뼈암과 전이된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배암도 떠나가고 간암도 떠나가고 위암도 떠나가고 갑상선의 모든 암들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유방암과 자궁의 경부의 모든 암까지도 아버지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최장암도 떠나가고 대장암도 떠나갈 거 또 사람과 또 희귀의 암병까지도 모든 질병까지도 떠나갈 주여다 그 모든 암병들이 전이되지 못함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암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중독의 영들 떠나갈 주여다 알코올과 담배와 성폭력 또 아버지 하나님 마약과 미디어 중독이 있는 모든 질병들 이 모든 중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은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과 불여움과 아버지 불안 증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결백증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우울증 떠나가고 조현병도 떠나갈 주여다 무기력증과 염려와 불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 생각의 병들 상처들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불치의 병도 떠나가라 이제 의학으로 인하여 포기한 모든 불치의 병들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신경계의 질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또 각종의 무릎과 허리와 척추와 모든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지극히 눈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들이 결박되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아버지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여우와 라파 빛을 아버지로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 즉시 질병들이 모든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덮어질지어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더 덮어질지어다 머리에 생각에 마음에 영혼육에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이 그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완전한 보혈이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의 임했던 마음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감사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상처와 여러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들도 떠나갈지어다 근육과 신경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질병들도 떠나갈지어다 뼈의 통증들과 또의 모든 근육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요 치유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지어다 모든 질병은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지어다 치유가 임할 지어다 치유가 임할 지어다 치유가 임할 지어다 회복이 임할 지어다 회복이 임할 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할 지어다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더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손을 얹고 있는 것에 아버지의 몸을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놀라우신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소멸케 하고 태워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다 덮어질 지어다 다 덮어질 지어다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지금 아버지의 아픈 통증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질 지어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이 질병으로 인한 슬픔도 떠나가고 모든 악하고 죄악된 질병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 지어다 오 아버지 더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손을 얹은 즉 곧 나흘이라 했던 그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질 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특별히 아버지와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부모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내 친인척 가운데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 중보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각종의 암병들은 떠나가고 마음의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 조염병 무격 염려 결벽 강박 불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갈 지어다 사회에 삶을 살면서 상처를 입었던 것도 떠나갈 지어다 가정에 있어 성장하면서 결핍된 상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치료되어지고 떠나가고 불치병도 떠나가고 신경계 질환도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이런 모든 질병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되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한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한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그들이 손을 대고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굳세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시고 또 아버지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들이 있습니까? 더 고통으로 아버지 임한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가정 가족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 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혼이란 질병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지어다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선포하느니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께서 다 나오고 떠나갈 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손을 대고 있는 곳에서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 지어다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삶의 모든 곳에서 사라질 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 악한 영들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 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 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 지어다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떠나가고 너희는 결박되어 너희는 저주받고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할렐루야 역사 유주 없어서 할렐루야 이 시간 지켜주시 없어서 할렐루야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주여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다시금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방해나 회방이나 공격당하지 않도록 선군천사를 호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완벽하게 치유되어지고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고미와 정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 없어서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더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부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질병이 완벽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가 다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대속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손을 얹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손을 아버지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손을 더 뜨겁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한 모든 공격과 회방과 질병까지 온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느니 완벽하게 치료되었음 완벽하게 떠나갔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이들이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가운데 내가 치유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결박되어 떠나갔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오 주의 하나님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기까지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육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모든 것에 이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까지도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영원토록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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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위로할 자 없으며 우리를 치료할 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일히 여길 자를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어로부터 완전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또한 주의 보혈로 아버지와 선포하며 기도할 때 질병에서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손을 가지고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들의 중심과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 즉시 여와 라파이 치료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모든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특별히 악한 영들과 또한 질병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은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의 믿음대로 선포한대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한대로 부르짖는 대로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질병의 영으로부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이 충만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부릴 듯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서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악한 영어로 인한 질병들도 떠나가고 그로 인한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뇌중암과 뼈암과 전이된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배암도 떠나가고 간암도 떠나가고 위암도 떠나가고 갑상선의 모든 암들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뇌중암과 자궁의 경부의 모든 암까지도 아버지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최장암도 떠나가고 대장암도 떠나갈지어다 또 사람과 희귀의 암병까지도 모든 질병까지도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암병들이 전이되지 못함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암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중독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알코올과 담배와 성폭력 또 아버지 하나님 마약과 미디어 중독이 있는 모든 질병들 이 모든 중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은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과 부려움과 아버지의 불안 증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결백증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우울증 떠나가고 조염병도 떠나갈지어다 무기력증과 염려와 불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 생각의 병들 상처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불취의 병도 떠나가라 이제 의약으로 인하여 포기한 모든 불취의 병들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신경계의 질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또 각종의 무릎과 허리와 척추와 모든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지극히 눈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들이 결박되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아버지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소멸되어 주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여우와 라파 빛을 아버지와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 즉시 질병들이 모든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덮어질지어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더 덮어질지어다 머리에 생각에 마음에 영혼육에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이 그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완전한 보혈이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의 맺던 마음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감사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상처와 여러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들도 떠나갈지어다 근육과 신경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질병들도 떠나갈지어다 뼈의 통증들과 또의 모든 근육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요 치유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더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손을 얹고 있는 것에 아버지의 몸을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놀라우신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소멸케하고 태워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다 덮어질지어다 다 덮어질지어다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지금 아버지의 아픈 통증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이 질병으로 인한 슬픔도 떠나가고 모든 악하고 죄악된 질병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오아버지 더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손을 얹은 즉 곧 나으리랬던 그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와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부모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내 친인척 가운데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 중보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종의 암병들은 떠나가고 마음의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 조염병, 무격, 염려, 결벽, 강박, 불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사회에 삶을 살면서 상처를 입었던 것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있어 성장하면서 결핍된 상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치료되어지고 떠나가고 불치병도 떠나가고 신경계 질환도 떠나가고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되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한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한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손을 대고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굳세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낭망하지 않냐고 하시고 또 아버지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들이 있습니까 더 고통으로 아버지 임한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가정 가족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고 회복해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갈 곳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선포하느니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께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손을 대고 있는 곳에서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삶의 모든 곳에서 사라질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 악한 영들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떠나가고 너희는 결박되어 너희는 저주받고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할렐루야 역사여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주여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다시금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방해나 회방이나 공격당하지 않도록 천군천사를 호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완벽하게 치유되어지고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더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질병이 완벽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가 다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대속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손을 얹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손을 아버지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손을 더 뜨겁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악한 영어로부터 한 모든 공격과 회방과 질병까지 온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느니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완벽하게 떠나갔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이들이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가운데 내가 치유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결박되어 떠나갔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오 주의 하나님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기까지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육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모든 것에 이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까지도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를 주여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영원토록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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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위로할 자 없으며 우리를 치료할 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일이 여길 자를 공일이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어로부터 완전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또한 주의 보혈로 아버지와 선포하며 기도할 때 질병에서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손을 가지고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들의 중심과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 즉시 여와 라파이 치료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모든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특별히 악한 영들과 또한 질병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은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의 믿음대로 선포한대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한대로 부르짖는 대로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질병의 영으로부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이 충만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보낼 듯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들도 떠나가고 그로 인한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뇌중암과 뼈암과 전이된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배암도 떠나가고 간암도 떠나가고 위암도 떠나가고 갑상선의 모든 암들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유방암과 자궁의 경부의 모든 암까지도 아버지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최장암도 떠나가고 대장암도 떠나갈고 또 사람과 희귀의 암병까지도 모든 질병까지도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암병들이 전이되지 못함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암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중독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알코올과 담배와 성폭력 또 아버지 하나님 마약과 미디어 중독이 있는 모든 질병들 이 모든 중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은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과 부려움과 아버지 불안 증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결백증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우울증 떠나가고 조현병도 떠나갈지어다 무기력증과 염려와 불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 생각의 병들 상처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불치의 병도 떠나가라 이제 의학으로 인하여 포기한 모든 불치의 병들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신경계의 질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또 각종의 무릎과 허리와 척추와 모든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지극히 눕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들이 결박되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아버지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여우와 라파 비칠 아버지와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 즉시 질병들이 모든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덮어질지어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더 덮어질지어다 머리에 생각에 마음에 영혼육에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이 그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완전한 보혈이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의 임했던 마음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감사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상처와 여러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들도 떠나갈지어다 근육과 신경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질병들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들도 떠나갈지어다 뼈의 통증들과 또의 모든 근육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요 치유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더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손을 얹고 있는 것에 아버지의 몸을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놀라우신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소멸케하고 태워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것에 다 덮어질지어다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지금 아버지의 아픈 통증이 있는 것에 고통이 있는 것에 슬픔이 있는 것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이 질병으로 인한 슬픔도 떠나가고 모든 악하고 죄악된 질병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오아버지 더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손을 얹은 즉 곧 나으리랬던 그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와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부모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내 친인척 가운데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 충보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종의 암병들은 떠나가고 마음의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 조염병 무격, 염려, 결벽, 강박, 불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사회의 삶을 살면서 상처를 입었던 것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있어 성장하면서 결핍된 상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치료되어지고 떠나가고 불치병도 떠나가고 신경계 질환도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이런 모든 질병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되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한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한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그들이 손을 대고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굳세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낭망하지 않냐고 하시고 또 아버지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들이 있습니까? 더 고통으로 아버지 임한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가정 가족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 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지어다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선포하느니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께서 다 나오고 떠나갈 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손을 대고 있는 곳에서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 지어다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삶의 모든 곳에서 사라질 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 악한 영들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 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 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 지어다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떠나가고 너희는 결박되어 너희는 저주받고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할렐루야 역사여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주여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다시금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방해나 회방이나 공격당하지 않도록 천군천사를 호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완벽하게 치유되어지고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더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부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질병이 완벽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가 다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대속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손을 얹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손을 아버지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손을 더 뜨겁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악한 영어로부터 한 모든 공격과 회방과 질병까지 온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느니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완벽하게 떠나갔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이들이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내가 치유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결박되어 떠나갔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오 주의 하나님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기까지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육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모든 것에 이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까지도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영원토록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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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위로할 자 없으며 우리를 치료할 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일이 여길 자를 공일이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어로부터 완전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또한 주의 보혈로 아버지와 선포하며 기도할 때 질병에서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손을 가지고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들의 중심과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 즉시 여와 라파이 치료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모든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특별히 악한 영들과 또한 질병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사라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은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의 믿음대로 선포한대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한대로 부르짖는 대로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질병의 영으로부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이 충만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부릴 듯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들도 떠나가고 그로 인한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뇌중암과 뼈암과 전이된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배암도 떠나가고 간암도 떠나가고 위암도 떠나가고 갑상천의 모든 암들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유방암과 자궁의 경부의 모든 암까지도 아버지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최장암도 떠나가고 대장암도 떠나갈고 또 사람과 희귀의 암병까지도 모든 질병까지도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암병들이 전이되지 못함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암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중독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알코올과 담배와 성폭력 또 아버지 하나님 마약과 미디어 중독이 있는 모든 질병들 이 모든 중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은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과 불여움과 아버지 불안 증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결백증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우울증 떠나가고 조현병도 떠나갈지어다 무기력증과 염려와 불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 생각의 병들 상처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불치의 병도 떠나가라 이제 의약으로 인하여 포기한 모든 불치의 병들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신경계의 질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또 각종의 무릎과 허리와 척추와 모든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지극히 눈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들이 결박되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아버지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여우와 라파 빛을 아버지로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 즉시 질병들이 모든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덮어질지어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더 덮어질지어다 머리에 생각에 마음에 영혼육에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이 그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완전한 보혈이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의 맺던 마음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감사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상처와 여러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들도 떠나갈지어다 근육과 신경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질병들도 떠나갈지어다 뼈의 통증들과 또의 모든 근육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요 치유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더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손을 얹고 있는 것에 아버지의 몸을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놀라우신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소멸케 하고 태워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것에 다 덮어질지어다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지금 아버지의 아픈 통증이 있는 것에 고통이 있는 것에 슬픔이 있는 것에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이 질병으로 인한 슬픔도 떠나가고 모든 악하고 죄악된 질병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더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손을 얹은 즉 곧 나으리랬던 그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와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부모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내 친인척 가운데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 중보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종의 암병들은 떠나가고 마음의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 조염병, 무격, 염려, 결벽, 강박, 불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사회에 삶을 살면서 상처를 입었던 것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있어 성장하면서 결핍된 상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치료되어지고 떠나가고 불치병도 떠나가고 신경계 질환도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이런 모든 질병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되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한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한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그들이 손을 대고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굳세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시고 또 아버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들이 있습니까 더 고통으로 아버지 임한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가정 가족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고 회복해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갈 곳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선포하느니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께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손을 대고 있는 곳에서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삶의 모든 곳에서 사라질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 악한 영들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떠나가고 너희는 결박되어 너희는 저주받고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 유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주여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다시금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방해나 회방이나 공격당하지 않도록 천군천사를 호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완벽하게 치유되어지고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더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부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질병이 완벽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가 다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대속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손을 얹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손을 아버지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손을 더 뜨겁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악한 영어로부터 한 모든 공격과 회방과 질병까지 온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느니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이들이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가운데 내가 치유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결박되어 떠나갔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오 주의 하나님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기까지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육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모든 것에 이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까지도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를 주여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영원토록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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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위로할 자 없으며 우리를 치료할 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일이 여길 자를 공일이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어로부터 완전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또한 주의 보혈로 아버지와 선포하며 기도할 때 질병에서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손을 가지고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들의 중심과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 즉시 여와 라파이 치료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모든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특별히 악한 영들과 또한 질병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은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의 믿음대로 선포한대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한대로 부르지는 대로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질병의 영으로부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이 충만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부릴 듯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들도 떠나가고 그로 인한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뇌중암과 뼈암과 전이된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배암도 떠나가고 간암도 떠나가고 위암도 떠나가고 갑상선의 모든 암들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유방암과 자궁의 경부의 모든 암까지도 아버지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최장암도 떠나가고 대장암도 떠나갈고 또 사람과 희귀의 암병까지도 모든 질병까지도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암병들이 전이되지 못함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암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중독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알코올과 담배와 성폭력 또 아버지 하나님 마약과 미디어 중독이 있는 모든 질병들 이 모든 중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은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과 부려움과 아버지 불안 증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결백증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우울증 떠나가고 조현병도 떠나갈지어다 무기력증과 염려와 불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 생각의 병들 상처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불치의 병도 떠나가라 이제 의약으로 인하여 포기한 모든 불치의 병들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신경계의 질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또 각종의 무릎과 허리와 척추와 모든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지극히 눈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들이 결박되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아버지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여우와 라파 빛을 아버지로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 즉시 질병들이 모든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덮어질지어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더 덮어질지어다 머리에 생각에 마음에 영혼육에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이 그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완전한 보혈이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의 임했던 마음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감사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상처와 여러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들도 떠나갈지어다 근육과 신경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질병들도 떠나갈지어다 뼈의 통증들과 또의 모든 근육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요 치유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더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손을 얹고 있는 것에 아버지의 몸을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놀라우신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소멸케하고 태워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것에 다 덮어질지어다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지금 아버지의 아픈 통증이 있는 것에 고통이 있는 것에 슬픔이 있는 것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이 질병으로 인한 슬픔도 떠나가고 모든 악하고 죄악된 질병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오아버지 더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손을 얹은 즉 곧 나으리랬던 그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와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부모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내 친인척 가운데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 충보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종의 암병들은 떠나가고 마음의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 조염병, 무격, 염려, 결벽, 강박, 불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사회의 삶을 살면서 상처를 입었던 것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있어 성장하면서 결핍된 상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치료되어지고 떠나가고 불치병도 떠나가고 신경계 질환도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이런 모든 질병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되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한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한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그들이 손을 대고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굳세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시고 또 아버지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들이 있습니까 더 고통으로 아버지 임한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가정 가족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갈 곳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선포하느니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께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손을 대고 있는 곳에서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삶의 모든 곳에서 사라질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 악한 영들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떠나가고 너희는 결박되어 너희는 저주받고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여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주여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다시금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방위나 회방위나 공격당하지 않도록 천군천사를 호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완벽하게 치유되어지고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더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부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질병이 완벽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가 다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대속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손을 얹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손을 아버지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손을 더 뜨겁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악한 영어로부터 한 모든 공격과 회방과 질병까지 온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느니 완벽하게 치료되었음 완벽하게 떠나갔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이들이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가운데 내가 치유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결박되어 떠나갔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오 주의 하나님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기까지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육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모든 것에 이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까지도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를 주여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영원토록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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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위로할 자 없으며 우리를 치료할 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일이 여길 자를 공일이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어로부터 완전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또한 주의 보혈로 아버지와 선포하며 기도할 때 질병에서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손을 가지고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들의 중심과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 즉시 여와 라파이 치료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모든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특별히 악한 영들과 또한 질병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은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의 믿음대로 선포한대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한대로 부르짖는 대로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얻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질병의 영어로부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이 충만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여다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부릴 듯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특별히 악한 영어로 인한 질병들도 떠나가고 그로 인한 고통도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 주여다 뇌중암과 뼈암과 전이된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배암도 떠나가고 간암도 떠나가고 위암도 떠나가고 갑상선의 모든 암들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유방암과 자궁의 경부의 모든 암까지도 아버지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최장암도 떠나가고 대장암도 떠나갈고 또 사람과 희귀의 암병까지도 모든 질병까지도 떠나갈 주여다 그 모든 암병들이 전이되지 못함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암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중독의 영들 떠나갈 주여다 알코올과 담배와 성폭력 또 아버지 하나님 마약과 미디어 중독에 있는 모든 질병들 이 모든 중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은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과 불여움과 아버지 불안 증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결백증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우울증 떠나가고 조현병도 떠나갈 주여다 무기력증과 염려와 불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 생각의 병들 상처들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불치의 병도 떠나가라 이제 의학으로 인하여 포기한 모든 불치의 병들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신경계의 질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또 각종의 무릎과 허리와 척추와 모든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지극히 눈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들이 결박되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아버지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여우와 라파 빛을 아부저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 즉시 질병들이 모든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덮어질지어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더 덮어질지어다 머리에 생각에 마음의 영혼 육에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이 그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완전한 보혈이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의 임했던 마음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감사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상처와 여러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들도 떠나갈지어다 근육과 신경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질병들도 떠나갈지어다 뼈의 통증들과 또의 모든 근육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 치유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잘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더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손을 얹고 있는 것에 아버지의 몸을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놀라우신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소멸케하고 태워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다 덮어질지어다 다 덮어질지어다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지금 아버지의 아픈 통증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이 질병으로 인한 슬픔도 떠나가고 모든 악하고 죄악된 질병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더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손을 얹은 즉 곧 나흘이랬던 그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의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부모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내 친인척 가운데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 중보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종의 암병들은 떠나가고 마음의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 조현병 무격, 염려, 결벽, 강박, 불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사회에 삶을 살면서 상처를 입었던 것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있어 성장하면서 결핍된 상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치료되어지고 떠나가고 불치병도 떠나가고 신경계 질환도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이런 모든 질병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되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한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한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손을 대고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굳세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낭망하지 않냐고 하시고 또 아버지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알려주시하사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들이 있습니까 더 고통으로 아버지 임한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가정, 가족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고 회복해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선포하느니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께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손을 대고 있는 곳에서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 우리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삶의 모든 곳에서 사라질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 악한 영들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떠나가고 너희는 결박되어 너희는 저주받고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여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주여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다시금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방해나 회방이나 공격당하지 않도록 천군천사를 호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완벽하게 치유되어지고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더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부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질병이 완벽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가 다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대속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손을 얹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손을 아버지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손을 더 뜨겁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한 모든 공격과 회방과 질병까지 온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느니 완벽하게 치료되었음 완벽하게 떠나갔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이들이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가운데 내가 치유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결박되어 떠나갔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오 주의 하나님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기까지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 육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모든 것에 이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까지도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를 주여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영원토록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죽게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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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위로할 자 없으며 우리를 치료할 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일이 여길 자를 공일이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어로부터 완전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때 또한 주의 보혈로 아버지와 선포하며 기도할 때 질병에서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손을 가지고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들의 중심과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 즉시 여와 라파이 치료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모든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특별히 악한 영들과 또한 질병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은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의 믿음대로 선포한대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한대로 부르짖는 대로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질병의 영으로부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이 충만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부릴 듯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특별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들도 떠나가고 그로 인한 고통도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 주여다 뇌중암과 뼈암과 전이된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배암도 떠나가고 간암도 떠나가고 위암도 떠나가고 갑상천의 모든 암들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유방암과 자궁의 경부의 모든 암까지도 아버지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최장암도 떠나가고 대장암도 떠나갈 거 또 사람과 또 희귀의 암병까지도 모든 질병까지도 떠나갈 주여다 그 모든 암병들이 전이되지 못함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암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중독의 영들 떠나갈 주여다 알코올과 담배와 성폭력 또 아버지 하나님 마약과 미디어 중독이 있는 모든 질병들 이 모든 중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은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과 불여움과 아버지 불안 증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혈백증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우울증 떠나가고 조현병도 떠나갈 주여다 무기력증과 염려와 불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 생각의 병들 상처들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불치의 병도 떠나가라 이제 의약으로 인하여 포기한 모든 불치의 병들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신경계의 질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또 각종의 무릎과 허리와 척추와 모든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지극히 눈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들이 결박되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아버지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여우와 라파 빛을 아버지로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 즉시 질병들이 모든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덮어질지어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더 덮어질지어다 머리에 생각에 마음의 영혼 육에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이 그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완전한 보혈이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의 힘이 왔던 마음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감사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상처와 여러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들도 떠나갈지어다 근육과 신경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질병들도 떠나갈지어다 뼈의 통증들과 또의 모든 근육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의 치유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더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손을 얹고 있는 것에 아버지의 몸을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놀라우신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소멸케하고 태워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것에 다 덮어질지어다 다 덮어질지어다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지금 아버지의 아픈 통증이 있는 것에 고통이 있는 것에 슬픔이 있는 것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이 질병으로 인한 슬픔도 떠나가고 모든 악하고 죄악된 질병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더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손을 얹은 즉 곧 나으리랬던 그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와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부모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내 친인척 가운데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 중보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종의 암병들은 떠나가고 마음의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 조염병, 무격, 염려, 결벽, 강박, 불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사회의 삶을 살면서 상처를 입었던 것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있어 성장하면서 결핍된 상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치료되어지고 떠나가고 불치병도 떠나가고 신경계 질환도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이런 모든 질병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되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한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한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그들이 손을 대고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굳세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낭망하지 않냐고 하시고 또 아버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들이 있습니까 더 고통으로 아버지 임한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가정 가족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고 회복해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갈 곳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선포하느니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께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손을 대고 있는 곳에서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삶의 모든 곳에서 사라질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 악한 영들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떠나가고 너희는 결박되어 너희는 저주받고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여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주여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다시금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방해나 회방이나 공격당하지 않도록 천군천사를 호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완벽하게 치유되어지고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더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질병이 완벽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가 다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대속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손을 얹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손을 아버지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손을 더 뜨겁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악한 영어로부터 한 모든 공격과 회방과 질병까지 온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느니 완벽하게 치료되었음 완벽하게 떠나갔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이들이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가운데 내가 치유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결박되어 떠나갔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오 주의 하나님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기까지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육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모든 것에 이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까지도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영원토록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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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위로할 자 없으며 우리를 치료할 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일히 여길 자를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어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때 또한 주의 보혈로 아버지와 선포하며 기도할 때 질병에서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손을 가지고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들의 중심과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 즉시 여와 라파이 치료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모든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특별히 악한 영들과 또한 질병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은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의 믿음대로 선포한대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한대로 부르짖는 대로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질병의 영으로부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이 충만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부릴 듯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특별히 악한 영호로 인한 질병들도 떠나가고 그로 인한 고통도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 주여다 뇌중암과 뼈암과 전이된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배암도 떠나가고 간암도 떠나가고 위암도 떠나가고 갑상선의 모든 암들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유방암과 자궁의 경부의 모든 암까지도 아버지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최장암도 떠나가고 대장암도 떠나갈 거 또 사람과 희귀의 암병까지도 모든 질병까지도 떠나갈 주여다 그 모든 암병들이 전이되지 못함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암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중독의 영들 떠나갈 주여다 알코올과 담배와 성폭력 또 아버지 하나님 마약과 미디어 중독이 있는 모든 질병들 이 모든 중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은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과 불여움과 아버지 불안 증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결백증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우울증 떠나가고 조현병도 떠나갈 주여다 무기력증과 염려와 불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 생각의 병들 상처들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불치의 병도 떠나가라 이제 의약으로 인하여 포기한 모든 불치의 병들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신경계의 질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또 각종의 무릎과 허리와 척추와 모든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지극히 눈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들이 결박되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아버지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여우와 라파 빛을 아버지와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 즉시 질병들이 모든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덮어질지어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더 덮어질지어다 머리에 생각에 마음에 영혼육에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이 그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완전한 보혈이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의 맺던 마음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감사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상처와 여러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들도 떠나갈지어다 근육과 신경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질병들도 떠나갈지어다 뼈의 통증들과 또의 모든 근육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와 치유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더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손을 얹고 있는 것에 아버지의 몸을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놀라우신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소멸케하고 태워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것에 다 덮어질지어다 다 덮어질지어다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지금 아버지의 아픈 통증이 있는 것에 고통이 있는 것에 슬픔이 있는 것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이 질병으로 인한 슬픔도 떠나가고 모든 악하고 죄악된 질병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더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손을 얹은 즉 곧 나으리랬던 그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의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부모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내 친인척 가운데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 중보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종의 암병들은 떠나가고 마음의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 조염병, 무격, 염려, 결벽, 강박, 불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사회의 삶을 살면서 상처를 입었던 것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있어 성장하면서 결핍된 상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치료되어지고 떠나가고 불치병도 떠나가고 신경계 질환도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이런 모든 질병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되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한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한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그들이 손을 대고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굳세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낭망하지 않냐고 하시고 또 아버지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들이 있습니까 더 고통으로 아버지 임한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가정 가족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량하느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량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선포하느니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량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께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손을 대고 있는 곳에서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량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삶의 모든 곳에서 사라질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량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 악한 영들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량하느니 너희는 떠나가고 너희는 결박되어 너희는 저주받고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 유주 없어서 할렐루야 이 시간 지켜주시 없어서 할렐루야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주여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다시금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방해나 회방이나 공격당하지 않도록 천군천사를 호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완벽하게 치유되어지고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 없어서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 함께 하여 주 없어서 저들의 마음이 더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부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 없어서 믿음으로 모든 질병이 완벽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가 다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대속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 없어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손을 얹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손을 아버지 더 뜨겁게 하여 주 없어서 이들의 손을 더 뜨겁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악한 영어로부터 한 모든 공격과 회방과 질병까지 온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느니 완벽하게 치료되었음 완벽하게 떠나갔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이들이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가운데 내가 치유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결박되어 떠나갔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오 주의 하나님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루어진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로 인도하여 주 없어서 특별히 여기까지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 없어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 없어서 머리에서 발끝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육 다 축복하여 주 없어서 저들의 가정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모든 것에 이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임하여 주 없어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까지도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영원토록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죽게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 없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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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위로할 자 없으며 우리를 치료할 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일이 여길 자를 공일이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어로부터 완전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때 또한 주의 보혈로 아버지와 선포하며 기도할 때 질병에서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손을 가지고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들의 중심과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 즉시 여와 라파이 치료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모든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특별히 악한 영들과 또한 질병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은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의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한 대로 부르딛는 대로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질병의 영어로부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이 충만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부릴 듯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특별히 악한 영어로 인한 질병들도 떠나가고 그로 인한 고통도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 주여다 뇌중암과 뼈암과 전이된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배암도 떠나가고 간암도 떠나가고 위암도 떠나가고 갑상선의 모든 암들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유방암과 자궁의 경부의 모든 암까지도 아버지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최장암도 떠나가고 대장암도 떠나갈고 또 사람과 희귀의 암병까지도 모든 질병까지도 떠나갈 주여다 그 모든 암병들이 전이되지 못함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암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중독의 영들 떠나갈 주여다 알코올과 담배와 성폭력 또 아버지 하나님 마약과 미디어 중독이 있는 모든 질병들 이 모든 중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은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과 불여움과 아버지 불안 증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결백증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우울증 떠나가고 조현병도 떠나갈 주여다 무기력증과 염려와 불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 생각의 병들 상처들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불치의 병도 떠나가라 이제 의학으로 인하여 포기한 모든 불치의 병들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신경계의 질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또 각종의 무릎과 허리와 척추와 모든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지극히 눕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들이 결박되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아버지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여우와 라파 비칠 아버지와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 즉시 질병들이 모든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덮어질지어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더 덮어질지어다 머리에 생각에 마음에 영혼육에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이 그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완전한 보혈이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의 임했던 마음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감사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상처와 여러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들도 떠나갈지어다 근육과 신경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질병들도 떠나갈지어다 뼈의 통증들과 또의 모든 근육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요 치유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더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손을 얹고 있는 것에 아버지의 몸을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놀라우신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소멸케하고 태워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다 덮어질지어다 다 덮어질지어다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지금 아버지의 아픈 통증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이 질병으로 인한 슬픔도 떠나가고 모든 악하고 죄악된 질병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오아버지 더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손을 얹은 즉 곧 나으리라 했던 그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와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부모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내 친인척 가운데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 충보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종의 암병들은 떠나가고 마음의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 조염병, 무격, 염려, 결벽, 강박, 불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사회의 삶을 살면서 상처를 입었던 것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있어 성장하면서 결핍된 상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치료되어지고 떠나가고 불치병도 떠나가고 신경계 질환도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이런 모든 질병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되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한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한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그들이 손을 대고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굳세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낭망하지 않냐고 하시고 또 아버지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들이 있습니까 더 고통으로 아버지 임한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가정 가족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갈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선포하느니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께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손을 대고 있는 곳에서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삶의 모든 곳에서 사라질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 악한 영들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떠나가고 너희는 결박되어 너희는 저주받고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여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주여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다시금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방해나 회방이나 공격당하지 않도록 천군천사를 호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완벽하게 치유되어지고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더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부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질병이 완벽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가 다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대속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손을 얹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손을 아버지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손을 더 뜨겁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한 모든 공격과 회방과 질병까지 온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느니 완벽하게 치료되었음 완벽하게 떠나갔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이들이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가운데 내가 치유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결박되어 떠나갔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오 주 하나님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기까지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육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모든 것에 이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까지도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영원토록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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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위로할 자 없으며 우리를 치료할 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일이 여길 자를 공일이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어로부터 완전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또한 주의 보혈로 아버지와 선포하며 기도할 때 질병에서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손을 가지고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들의 중심과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 즉시 여와 라파이 치료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모든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은 소멸될 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의 믿음대로 선포한대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한대로 부르짖는 대로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질병의 영으로부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이 충만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보낼 듯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들도 떠나가고 그로 인한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뇌중암과 뼈암과 전이된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배암도 떠나가고 간암도 떠나가고 위암도 떠나가고 갑상선의 모든 암들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유방암과 자궁의 경부의 모든 암까지도 아버지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최장암도 떠나가고 대장암도 떠나갈고 또 사람과 희귀의 암병까지도 모든 질병까지도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암병들이 전이되지 못함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암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중독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알코올과 담배와 성폭력 또 아버지 하나님 마약과 미디어 중독이 있는 모든 질병들 이 모든 중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은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과 부려움과 아버지 불안 증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결백증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우울증 떠나가고 조현병도 떠나갈지어다 무기력증과 염려와 불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 생각의 병들 상처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불치의 병도 떠나가라 이제 의학으로 인하여 포기한 모든 불치의 병들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신경계의 질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또 각종의 무릎과 허리와 척추와 모든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지극히 눈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들이 결박되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아버지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여우와 라파 빛을 아버지로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 즉시 질병들이 모든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덮어질지어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더 덮어질지어다 머리에 생각에 마음의 영혼육에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이 그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완전한 보혈이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의 힘이었던 마음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감사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상처와 여러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들도 떠나갈지어다 근육과 신경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질병들도 떠나갈지어다 뼈의 통증들과 또의 모든 근육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 치유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더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손을 얹고 있는 것에 아버지의 몸을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놀라우신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소멸케 하고 태워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다 덮어질지어다 다 덮어질지어다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지금 아버지의 아픈 통증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이 질병으로 인한 슬픔도 떠나가고 모든 악하고 죄악된 질병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더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손을 얹은 즉 곧 나으리랬던 그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의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부모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내 친인척 가운데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 중보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종의 암병들은 떠나가고 마음의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 조염병 무격 염려 결벽 강박 불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사회의 삶을 살면서 상처를 입었던 것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있어 성장하면서 결핍된 상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치료되어지고 떠나가고 불치병도 떠나가고 신경계 질환도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이런 모든 질병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되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한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한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그들이 손을 대고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굳세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시고 또 아버지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들이 있습니까? 더 고통으로 아버지 임한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가정 가족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선포하느니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께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손을 대고 있는 곳에서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삶의 모든 곳에서 사라질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 악한 영들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떠나가고 너희는 결박되어 너희는 저주받고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할렐루야 역사 유주 없어서 할렐루야 이 시간 지켜주시 없어서 할렐루야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주여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다시금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방해나 회방이나 공격당하지 않도록 천군천사를 호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완벽하게 치유되어지고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 없어서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 함께 하여 주 없어서 저들의 마음이 더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 없어서 믿음으로 모든 질병이 완벽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가 다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대속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 없어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손을 얹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손을 아버지 더 뜨겁게 하여 주 없어서 이들의 손을 더 뜨겁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한 모든 공격과 회방과 질병까지 온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느니 완벽하게 치료되었음 완벽하게 떠나갔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이들이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가운데 내가 치유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결박되어 떠나갔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오 주 하나님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로 인도하여 주 없어서 특별히 여기까지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 없어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 없어서 머리에서 발끝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육 다 축복하여 주 없어서 저들의 가정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모든 것에 이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임하여 주 없어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까지도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영원토록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 없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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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위로할 자 없으며 우리를 치료할 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일이 여길 자를 공일이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어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또한 주의 보혈로 아버지와 선포하며 기도할 때 질병에서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손을 가지고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들의 중심과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 즉시 여와 라파이 치료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모든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특별히 악한 영들과 또한 질병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은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의 믿음대로 선포한대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한대로 불을 짓는 대로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질병의 영으로부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이 충만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부릴 듯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서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특별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들도 떠나가고 그로 인한 고통도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 주여다 뇌중암과 뼈암과 전이된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배암도 떠나가고 간암도 떠나가고 위암도 떠나가고 갑상선의 모든 암들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유방암과 자궁의 경부의 모든 암까지도 아버지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최장암도 떠나가고 대장암도 떠나갈 거 또 사람과 희귀의 암병까지도 모든 질병까지도 떠나갈 주여다 그 모든 암병들이 전이되지 못함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암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중독의 영들 떠나갈 주여다 알코올과 담배와 성폭력 또 아버지 하나님 마약과 미디어 중독이 있는 모든 질병들 이 모든 중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은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과 부려움과 아버지 불안 증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혈백증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우울증 떠나가고 조현병도 떠나갈 주여다 무기력증과 염려와 불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 생각의 병들 상처들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불치의 병도 떠나가라 이제 의약으로 인하여 포기한 모든 불치의 병들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신경계의 질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또 각종의 무릎과 허리와 척추와 모든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지극히 눕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들이 결박되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아버지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여우와 라파 빛을 아버지로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 즉시 질병들이 모든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덮어질지어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더 덮어질지어다 머리에 생각에 마음에 영혼육에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이 그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완전한 보혈이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의 힘이 왔던 마음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감사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상처와 여러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들도 떠나갈지어다 근육과 신경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질병들도 떠나갈지어다 뼈의 통증들과 또의 모든 근육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 치유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더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손을 얹고 있는 것에 아버지의 몸을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놀라우신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소멸케 하고 태워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다 덮어질지어다 다 덮어질지어다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지금 아버지의 아픈 통증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이 질병으로 인한 슬픔도 떠나가고 모든 악하고 죄악된 질병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더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손을 얹은 즉 곧 나으리랬던 그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의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부모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내 친인척 가운데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 중보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종의 암병들은 떠나가고 마음의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 조염병 무격, 염려, 결벽, 강박, 불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사회의 삶을 살면서 상처를 입었던 것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있어 성장하면서 결핍된 상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치료되어지고 떠나가고 불치병도 떠나가고 신경계 질환도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이런 모든 질병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되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한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한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그들이 손을 대고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굳세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시고 또 아버지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들이 있습니까? 더 고통으로 아버지 임한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가정 가족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선포하느니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손을 대고 있는 곳에서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삶의 모든 곳에서 사라질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 악한 영들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떠나가고 너희는 결박되어 너희는 저주받고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 유주 없어서 할렐루야 이 시간 지켜주시 없어서 할렐루야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주여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다시금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방해나 회방이나 공격당하지 않도록 천군천사를 호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완벽하게 치유되어지고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더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부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질병이 완벽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가 다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대속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손을 얹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손을 아버지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손을 더 뜨겁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한 모든 공격과 회방과 질병까지 온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느니 완벽하게 치료되었음 완벽하게 떠나갔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이들이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가운데 내가 치유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결박되어 떠나갔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오 주의 하나님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기까지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육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모든 것에 이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까지도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영원토록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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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위로할 자 없으며 우리를 치료할 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일히 여길 자를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어로부터 완전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또한 주의 보혈로 아버지와 선포하며 기도할 때 질병에서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손을 가지고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들의 중심과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 즉시 여와 라파이 치료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모든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특별히 악한 영들과 또한 질병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지여다 사라질 지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지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은 소멸될 지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의 믿음대로 선포한대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한대로 부르짖는 대로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질병의 영으로부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이 충만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여다 더 임하여 주여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부릴 듯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서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특별히 악한 영어로 인한 질병들도 떠나가고 그로 인한 고통도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 주여다 뇌중암과 뼈암과 전이된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배암도 떠나가고 간암도 떠나가고 위암도 떠나가고 갑상선의 모든 암들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유방암과 자궁의 경부의 모든 암까지도 아버지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최장암도 떠나가고 대장암도 떠나갈 거 또 사람과 희귀의 암병까지도 모든 질병까지도 떠나갈 주여다 그 모든 암병들이 전이되지 못함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암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중독의 영들 떠나갈 주여다 알코올과 담배와 성폭력 또 아버지 하나님 마약과 미디어 중독이 있는 모든 질병들 이 모든 중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은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과 부려움과 아버지 불안 증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결백증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우울증 떠나가고 조염병도 떠나갈 주여다 무기력증과 염려와 불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 생각의 병들 상처들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불치의 병도 떠나가라 이제 의약으로 인하여 포기한 모든 불치의 병들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신경계의 질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또 각종의 무릎과 허리와 척추와 모든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지극히 눈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들이 결박되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아버지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여우와 라파 빛을 아버지로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 즉시 질병들이 모든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덮어질지어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더 덮어질지어다 머리에 생각에 마음에 영혼육에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이 그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완전한 보혈이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의 맺던 마음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감사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상처와 여러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들도 떠나갈지어다 근육과 신경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질병들도 떠나갈지어다 뼈의 통증들과 또의 모든 근육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의 치유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잘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더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손을 얹고 있는 것에 아버지의 몸을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놀라우신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소멸케 하고 태워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것에 다 덮어질지어다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지금 아버지의 아픈 통증이 있는 것에 고통이 있는 것에 슬픔이 있는 것에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이 질병으로 인한 슬픔도 떠나가고 모든 악하고 죄악된 질병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더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손을 얹은 즉 곧 나으리랬던 그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와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부모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내 친인척 가운데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 중보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종의 암병들은 떠나가고 마음의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 조염병, 무격, 염려, 결벽, 강박, 불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사회에 삶을 살면서 상처를 입었던 것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있어 성장하면서 결핍된 상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치료되어지고 떠나가고 불치병도 떠나가고 신경계 질환도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이런 모든 질병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되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한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한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그들이 손을 대고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굳세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낭망하지 않냐고 하시고 또 아버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들이 있습니까 더 고통으로 아버지 임한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가정 가족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고 회복해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갈 곳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선포하느니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께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손을 대고 있는 곳에서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삶의 모든 곳에서 사라질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 악한 영들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떠나가고 너희는 결박되어 너희는 저주받고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 유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주여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다시금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방해나 회방이나 공격당하지 않도록 천군천사를 호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완벽하게 치유되어지고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고미와 정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더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부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질병이 완벽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가 다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대속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손을 얹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손을 아버지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손을 더 뜨겁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악한 영어로부터 한 모든 공격과 회방과 질병까지 온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느니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이들이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가운데 내가 치유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결박되어 떠나갔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오 주의 하나님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기까지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육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모든 것에 이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까지도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를 주여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영원토록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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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위로할 자 없으며 우리를 치료할 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일이 여길 자를 공일이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어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또한 주의 보혈로 아버지와 선포하며 기도할 때 질병에서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손을 가지고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들의 중심과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 즉시 여와 라파이 치료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모든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특별히 악한 영들과 또한 질병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은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의 믿음대로 선포한대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한대로 부르짖는 대로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질병의 영으로부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이 충만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보낼 듯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들도 떠나가고 그로 인한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뇌중암과 뼈암과 전이된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배암도 떠나가고 간암도 떠나가고 위암도 떠나가고 갑상선의 모든 암들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유방암과 자궁의 경부의 모든 암까지도 아버지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최장암도 떠나가고 대장암도 떠나갈고 또 사람과 희귀의 암병까지도 모든 질병까지도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암병들이 전이되지 못함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암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중독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알코올과 담배와 성폭력 또 아버지 하나님 마약과 미디어 중독이 있는 모든 질병들 이 모든 중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은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과 부려움과 아버지 불안 증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혈백증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우울증 떠나가고 조현병도 떠나갈지어다 무기력증과 염려와 불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 생각의 병들 상처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불치의 병도 떠나가라 이제 의약으로 인하여 포기한 모든 불치의 병들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신경계의 질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또 각종의 무릎과 허리와 척추와 모든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지극히 눈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들이 결박되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아버지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여우와 라파 빛을 아버지로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 즉시 질병들이 모든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덮어질지어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더 덮어질지어다 머리에 생각에 마음에 영혼육에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이 그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완전한 보혈이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의 임했던 마음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감사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상처와 여러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들도 떠나갈지어다 근육과 신경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질병들도 떠나갈지어다 뼈의 통증들과 또의 모든 근육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여 치유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더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손을 얹고 있는 것에 아버지의 몸을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놀라우신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소멸케하고 태워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것에 다 덮어질지어다 다 덮어질지어다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지금 아버지의 아픈 통증이 있는 것에 고통이 있는 것에 슬픔이 있는 것에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이 질병으로 인한 슬픔도 떠나가고 모든 악하고 죄악된 질병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더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손을 얹은 즉 곧 나으리랬던 그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와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부모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내 친인척 가운데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 중보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종의 암병들은 떠나가고 마음의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 조염병, 무격, 염려, 결벽, 강박, 불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사회에 삶을 살면서 상처를 입었던 것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있어 성장하면서 결핍된 상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치료되어지고 떠나가고 불치병도 떠나가고 신경계 질환도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이런 모든 질병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되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한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한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그들이 손을 대고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굳세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낭망하지 않냐고 하시고 또 아버지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들이 있습니까 더 고통으로 아버지 임한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가정 가족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갈 곳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선포하느니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께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손을 대고 있는 곳에서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삶의 모든 곳에서 사라질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 악한 영들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떠나가고 너희는 결박되어 너희는 저주받고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여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주여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다시금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 방해나 회방이나 공격당하지 않도록 천군천사를 호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완벽하게 치유되어지고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더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부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질병이 완벽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가 다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대속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손을 얹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손을 아버지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손을 더 뜨겁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한 모든 공격과 회방과 질병까지 온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느니 완벽하게 치료되었음 완벽하게 떠나갔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이들이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내가 치유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결박되어 떠나갔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오 주 하나님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기까지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육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모든 것에 이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까지도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영원토록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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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위로할 자 없으며 우리를 치료할 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일이 여길 자를 공일이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어로부터 완전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또한 주의 보혈로 아버지와 선포하며 기도할 때 질병에서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손을 가지고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들의 중심과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 즉시 여와 라파이 치료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모든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특별히 악한 영들과 또한 질병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은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의 믿음대로 선포한대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한대로 불을 딛는 대로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질병의 영으로부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이 충만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여다 더 임하여 주여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부릴 듯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서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특별히 악한 영호로 인한 질병들도 떠나가고 그로 인한 고통도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 주여다 뇌중암과 뼈암과 전이된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배암도 떠나가고 간암도 떠나가고 위암도 떠나가고 갑상선의 모든 암들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유방암과 자궁의 경부의 모든 암까지도 아버지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최장암도 떠나가고 대장암도 떠나갈 거 또 사람과 희귀의 암병까지도 모든 질병까지도 떠나갈 주여다 그 모든 암병들이 전이되지 못함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암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중독의 영들 떠나갈 주여다 알코올과 담배와 성폭력 또 아버지 하나님 마약과 미디어 중독이 있는 모든 질병들 이 모든 중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은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과 부려움과 아버지 불안 증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결백증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우울증 떠나가고 조염병도 떠나갈 주여다 무기력증과 염려와 불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 생각의 병들 상처들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불치의 병도 떠나가라 이제 의학으로 인하여 포기한 모든 불치의 병들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신경계의 질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또 각종의 무릎과 허리와 척추와 모든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들이 결박되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아버지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여우와 라파 빛을 아부저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 즉시 질병들이 모든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덮어질지어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더 덮어질지어다 머리에 생각에 마음에 영혼육에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이 그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완전한 보혈이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의 임하였던 마음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감사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상처와 여러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들도 떠나갈지어다 근육과 신경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질병들도 떠나갈지어다 뼈의 통증들과 또의 모든 근육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요 치유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더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손을 얹고 있는 곳에 아버지의 몸을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놀라우신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소멸케하고 태워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다 덮어질지어다 다 덮어질지어다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지금 아버지의 아픈 통증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이 질병으로 인한 슬픔도 떠나가고 모든 악하고 죄악된 질병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오아버지 더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손을 얹은 즉 곧 나으리랬던 그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와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부모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내 친인척 가운데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 중보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종의 암병들은 떠나가고 마음의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 조염병, 무격, 염려, 결벽, 강박, 불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사회에 삶을 살면서 상처를 입었던 것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있어 성장하면서 결핍된 상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치료되어지고 떠나가고 불치병도 떠나가고 신경계 질환도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이런 모든 질병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되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한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한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그들이 손을 대고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굳세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시고 또 아버지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들이 있습니까 더 고통으로 아버지 임한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가정, 가족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고 회복해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선포하느니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께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손을 대고 있는 곳에서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삶의 모든 곳에서 사라질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 악한 영들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떠나가고 너희는 결박되어 너희는 저주받고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 유주 없어서 할렐루야 이 시간 지켜주시 없어서 할렐루야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주여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다시금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방위나 회방위나 공격당하지 않도록 천군천사를 호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완벽하게 치유되어지고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 없어서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 함께하여 주 없어서 저들의 마음이 더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부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 없어서 믿음으로 모든 질병이 완벽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가 다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대속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 없어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손을 얹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손을 아버지 더 뜨겁게 하여 주 없어서 이들의 손을 더 뜨겁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한 모든 공격과 회방과 질병까지 온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느니 완벽하게 치료되었음 완벽하게 떠나갔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이들이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가운데 내가 치유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결박되어 떠나갔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오 주의 하나님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로 인도하여 주 없어서 특별히 여기까지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 없어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 없어서 머리에서 발끝 모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영혼육 다 축복하여 주 없어서 저들의 가정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모든 것에 이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임하여 주 없어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까지도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영원토록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 없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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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위로할 자 없으며 우리를 치료할 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일이 여길 자를 공일이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어로부터 완전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또한 주의 보혈로 아버지여 선포하며 기도할 때 질병에서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손을 가지고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들의 중심과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 즉시 여와 라파이 치료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모든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특별히 악한 영들과 또한 질병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은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의 믿음대로 선포한대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한대로 부르짖는 대로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질병의 영으로부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이 충만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부릴 듯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들도 떠나가고 그로 인한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뇌중암과 뼈암과 전이된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배암도 떠나가고 간암도 떠나가고 위암도 떠나가고 갑상선의 모든 암들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유방암과 자궁의 경부의 모든 암까지도 아버지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최장암도 떠나가고 대장암도 떠나갈고 또 사람과 희귀의 암병까지도 모든 질병까지도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암병들이 전이되지 못함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암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중독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알코올과 담배와 성폭력 또 아버지 하나님 마약과 미디어 중독이 있는 모든 질병들 이 모든 중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은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과 부려움과 아버지 불안 증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결백증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우울증 떠나가고 조염병도 떠나갈지어다 무기력증과 염려와 불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 생각의 병들 상처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불치의 병도 떠나가라 이제 의약으로 인하여 포기한 모든 불치의 병들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신경계의 질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또 각종의 무릎과 허리와 척추와 모든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지극히 눈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들이 결박되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아버지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여우와 라파 빛을 아버지로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 즉시 질병들이 모든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덮어질지어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더 덮어질지어다 머리에 생각에 마음에 영혼육에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이 그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완전한 보혈이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의 맺던 마음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감사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상처와 여러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들도 떠나갈지어다 근육과 신경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질병들도 떠나갈지어다 뼈의 통증들과 또의 모든 근육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여사 아버지의 치유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더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손을 얹고 있는 것에 아버지의 몸을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놀라우신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소멸케하고 태워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것에 다 덮어질지어다 다 덮어질지어다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지금 아버지의 아픈 통증이 있는 것에 고통이 있는 것에 슬픔이 있는 것에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이 질병으로 인한 슬픔도 떠나가고 모든 악하고 죄악된 질병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더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손을 얹은 즉 곧 나으리랬던 그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와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부모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내 친인척 가운데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 중보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종의 암병들은 떠나가고 마음의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 조염병 무격 염려 결벽 강박 불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사회에 삶을 살면서 상처를 입었던 것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결핍된 상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치료되어 주고 떠나가고 불치병도 떠나가고 신경계 질환도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이런 모든 질병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되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한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한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손을 대고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굳세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낭망하지 않냐고 하시고 또 아버지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들이 있습니까 더 고통으로 아버지 임한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가정 가족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갈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선포하느니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손을 대고 있는 곳에서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삶의 모든 곳에서 사라질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 악한 영들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떠나가고 너희는 결박되어 너희는 저주받고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여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주여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다시금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방해나 회방이나 공격당하지 않도록 천군천사를 호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완벽하게 치유되어지고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더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부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질병이 완벽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가 다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대속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손을 얹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손을 아버지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손을 더 뜨겁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한 모든 공격과 회방과 질병까지 온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느니 완벽하게 치료되었으고 완벽하게 떠나갔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이들이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가운데 내가 치유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결박되어 떠나갔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오 주의 하나님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기까지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육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모든 것에 이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까지도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를 주여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영원토록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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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위로할 자 없으며 우리를 치료할 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일이 여길 자를 공일이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어로부터 완전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때 또한 주의 보혈로 아버지와 선포하며 기도할 때 질병에서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손을 가지고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들의 중심과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 즉시 여와 라파이 치료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모든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특별히 악한 영들과 또한 질병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은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의 믿음대로 선포한대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한대로 부르짖는 대로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질병의 영으로부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이 충만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부릴 듯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특별히 악한 영어로 인한 질병들도 떠나가고 그로 인한 고통도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 주여다 뇌중암과 뼈암과 전이된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배암도 떠나가고 간암도 떠나가고 위암도 떠나가고 갑상선의 모든 암들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유방암과 자궁의 경부의 모든 암까지도 아버지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최장암도 떠나가고 대장암도 떠나갈 거 또 사람과 희귀의 암병까지도 모든 질병까지도 떠나갈 주여다 그 모든 암병들이 전이되지 못함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암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중독의 영들 떠나갈 주여다 알코올과 담배와 성폭력 또 아버지 하나님 마약과 미디어 중독이 있는 모든 질병들 이 모든 중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은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과 불여움과 아버지 불안 증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결백증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우울증 떠나가고 조현병도 떠나갈 주여다 무기력증과 염려와 불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 생각의 병들 상처들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불치의 병도 떠나가라 이제 의약으로 인하여 포기한 모든 불치의 병들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신경계의 질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또 각종의 무릎과 허리와 척추와 모든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지극히 눈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들이 결박되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아버지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여우와 라파 빛을 아버지로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 즉시 질병들이 모든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덮어질지어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더 덮어질지어다 머리에 생각에 마음에 영혼육에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이 그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완전한 보혈이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의 맺던 마음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감사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상처와 여러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들도 떠나갈지어다 근육과 신경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질병들도 떠나갈지어다 뼈의 통증들과 또의 모든 근육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여사 아버지의 치유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더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손을 얹고 있는 것에 아버지의 몸을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놀라우신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소멸케하고 태워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것에 다 덮어질지어다 다 덮어질지어다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지금 아버지의 아픈 통증이 있는 것에 고통이 있는 것에 슬픔이 있는 것에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이 질병으로 인한 슬픔도 떠나가고 모든 악하고 죄악된 질병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더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손을 얹은 즉 곧 나으리랬던 그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와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부모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내 친인척 가운데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 중보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종의 암병들은 떠나가고 마음의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 조염병 무격 염려 결벽 강박 불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사회에 삶을 살면서 상처를 입었던 것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결핍된 상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치료되어 주고 떠나가고 불치병도 떠나가고 신경계 질환도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이런 모든 질병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되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한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한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손을 대고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굳세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시고 또 아버지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들이 있습니까 더 고통으로 아버지 임한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가정 가족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선포하느니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께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손을 대고 있는 곳에서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삶의 모든 곳에서 사라질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 악한 영들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떠나가고 너희는 결박되어 너희는 저주받고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할렐루야 역사여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주여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다시금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방해나 회방이나 공격당하지 않도록 전군천사를 호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완벽하게 치유되어지고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더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부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질병이 완벽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가 다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대속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손을 얹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손을 아버지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손을 더 뜨겁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한 모든 공격과 회방과 질병까지 온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느니 완벽하게 치료되었음 완벽하게 떠나갔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이들이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가운데 내가 치유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결박되어 떠나갔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오 주 하나님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기까지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육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모든 것에 이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까지도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를 주여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영원토록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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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위로할 자 없으며 우리를 치료할 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일이 여길 자를 공일이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어로부터 완전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때 또한 주의 보혈로 아버지와 선포하며 기도할 때 질병에서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손을 가지고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들의 중심과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 즉시 여와 라파이 치료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모든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특별히 악한 영들과 또한 질병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은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의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한 대로 부르딛는 대로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질병의 영어로부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이 충만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부릴 듯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특별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들도 떠나가고 그로 인한 고통도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 주여다 뇌중암과 뼈암과 전이된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배암도 떠나가고 간암도 떠나가고 위암도 떠나가고 갑상선의 모든 암들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유방암과 자궁의 경부의 모든 암까지도 아버지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최장암도 떠나가고 대장암도 떠나갈고 또 사람과 희귀의 암병까지도 모든 질병까지도 떠나갈 주여다 그 모든 암병들이 전이되지 못함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암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중독의 영들 떠나갈 주여다 알코올과 담배와 성폭력 또 아버지 하나님 마약과 미디어 중독이 있는 모든 질병들 이 모든 중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은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과 불여움과 아버지 불안 증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결백증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우울증 떠나가고 조현병도 떠나갈 주여다 무기력증과 염려와 불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 생각의 병들 상처들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불치의 병도 떠나가라 이제 의학으로 인하여 포기한 모든 불치의 병들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신경계의 질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또 각종의 무릎과 허리와 척추와 모든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지극히 눈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들이 결박되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아버지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여우와 라파 빛을 아부저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 즉시 질병들이 모든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덮어질지어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더 덮어질지어다 머리에 생각에 마음에 영혼 육에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이 그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완전한 보혈이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의 임했던 마음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감사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상처와 여러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들도 떠나갈지어다 근육과 신경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질병들도 떠나갈지어다 뼈의 통증들과 또의 모든 근육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여사 아버지요 치유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더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손을 얹고 있는 것에 아버지의 몸을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놀라우신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소멸케하고 태워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것에 다 덮어질지어다 다 덮어질지어다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지금 아버지의 아픈 통증이 있는 것에 고통이 있는 것에 슬픔이 있는 것에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손을 얹은 즉 곧 나으리랬던 그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와 가정가운데 내 자녀가운데 내 부모가운데 내 남편가운데 내 아내가운데 내 친인척가운데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 중보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종의 암병들은 떠나가고 마음의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 조염병, 무격, 염려, 결벽, 강박, 불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사회의 삶을 살면서 상처를 입었던 것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있어 성장하면서 결핍된 상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치료되어지고 떠나가고 불치병도 떠나가고 신경계 질환도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이런 모든 질병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되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한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한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그들이 손을 대고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굳세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낭망하지 않냐고 하시고 또 아버지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들이 있습니까 더 고통으로 아버지 임한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가정, 가족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선포하느니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께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손을 대고 있는 곳에서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삶의 모든 곳에서 사라질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 악한 영들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떠나가고 너희는 결박되어 너희는 저주받고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여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주여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다시금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방해나 회방이나 공격당하지 않도록 천군천사를 호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완벽하게 치유되어지고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더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부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질병이 완벽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가 다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대속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손을 얹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손을 아버지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손을 더 뜨겁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악한 영어로부터 한 모든 공격과 회방과 질병까지 온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느니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완벽하게 떠나갔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이들이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가운데 내가 치유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결박되어 떠나갔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오 주의 하나님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기까지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육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모든 것에 이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까지도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영원토록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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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위로할 자 없으며 우리를 치료할 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일이 여길 자를 공일이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어로부터 완전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또한 주의 보혈로 아버지와 선포하며 기도할 때 질병에서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손을 가지고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들의 중심과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 즉시 여와 라파이 치료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모든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특별히 악한 영들과 또한 질병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사라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은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의 믿음대로 선포한대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한대로 부르짖는 대로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질병의 영으로부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이 충만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부릴 듯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서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특별히 악한 영호로 인한 질병들도 떠나가고 그로 인한 고통도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 주여다 뇌중암과 뼈암과 전이된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배암도 떠나가고 간암도 떠나가고 위암도 떠나가고 갑상선의 모든 암들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유방암과 자궁의 경부의 모든 암까지도 아버지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최장암도 떠나가고 대장암도 떠나갈 거 또 사람과 희귀의 암병까지도 모든 질병까지도 떠나갈 주여다 그 모든 암병들이 전이되지 못함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암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중독의 영들 떠나갈 주여다 알코올과 담배와 성폭력 또 아버지 하나님 마약과 미디어 중독이 있는 모든 질병들 이 모든 중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은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과 부려움과 아버지 불안 증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혈백증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우울증 떠나가고 조현병도 떠나갈 주여다 무기력증과 염려와 불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 생각의 병들 상처들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불치의 병도 떠나가라 이제 의약으로 인하여 포기한 모든 불치의 병들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신경계의 질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또 각종의 무릎과 허리와 척추와 모든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지극히 눕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들이 결박되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아버지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여우와 라파 빛을 아버지와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 즉시 질병들이 모든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덮어질지어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더 덮어질지어다 머리에 생각에 마음의 영혼육에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이 그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완전한 보혈이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을 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의 힘이 왔던 마음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감사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상처와 여러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들도 떠나갈지어다 근육과 신경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질병들도 떠나갈지어다 뼈의 통증들과 또의 모든 근육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 치유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더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손을 얹고 있는 것에 아버지의 몸을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놀라우신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소멸케 하고 태워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다 덮어질지어다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지금 아버지의 아픈 통증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이 질병으로 인한 슬픔도 떠나가고 모든 악하고 제약된 질병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더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손을 얹은 즉 곧 나으리랬던 그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의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부모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내 친인척 가운데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 중보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종의 암병들은 떠나가고 마음의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 조염병, 무격, 염려, 결벽, 강박, 불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사회의 삶을 살면서 상처를 입었던 것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결핍된 상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치료되어지고 떠나가고 불치병도 떠나가고 신경계 질환도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이런 모든 질병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되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한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한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그들이 손을 대고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굳세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낭망하지 않냐고 하시고 또 아버지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들이 있습니까 더 고통으로 아버지 임한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가정 가족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고 회복해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갈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선포하느니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께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손을 대고 있는 곳에서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삶의 모든 곳에서 사라질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 악한 영들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떠나가고 너희는 결박되어 너희는 저주받고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 유주 없어서 할렐루야 이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주여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다시금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방해나 회방이나 공격당하지 않도록 천군천사를 호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완벽하게 치유되어지고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더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부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질병이 완벽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가 다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대속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손을 얹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손을 아버지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손을 더 뜨겁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한 모든 공격과 회방과 질병까지 온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느니 완벽하게 치료되었음 완벽하게 떠나갔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이들이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가운데 내가 치유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결박되어 떠나갔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오 주여 하나님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로운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여기까지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육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모든 것에 이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까지도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영원토록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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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경비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위로할 자 없으며 우리를 치료할 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일이 여길 자를 공일이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어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또한 주의 보혈로 아버지와 선포하며 기도할 때 질병에서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손을 가지고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들의 중심과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 즉시 여와 라파이 치료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모든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특별히 악한 영들과 또한 질병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은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의 믿음대로 선포한대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한대로 부르지는 대로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의 영으로부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이 충만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부릴 듯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특별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들도 떠나가고 그로 인한 고통도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 주여다 뇌중암과 뼈암과 전이된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배암도 떠나가고 간암도 떠나가고 위암도 떠나가고 갑상천의 모든 암들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유방암과 자궁의 경부의 모든 암까지도 아버지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최장암도 떠나가고 대장암도 떠나갈 거 또 사람과 또 희귀의 암병까지도 모든 질병까지도 떠나갈 주여다 그 모든 암병들이 전이되지 못함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암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중독의 영들 떠나갈 주여다 알코올과 담배와 성폭력 또 아버지 하나님 마약과 미디어 중독이 있는 모든 질병들 이 모든 중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은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과 부려움과 아버지 불안 증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결백증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우울증 떠나가고 조현병도 떠나갈 주여다 무기력증과 염려와 불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 생각의 병들 상처들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불치의 병도 떠나가라 이제 의약으로 인하여 포기한 모든 불치의 병들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신경계의 질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또 각종의 무릎과 허리와 척추와 모든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지극히 눈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들이 결박되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아버지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여우와 라파 빛을 아버지로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 즉시 질병들이 모든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덮어질지어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더 덮어질지어다 머리에 생각에 마음에 영혼 육에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이 그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완전한 보혈이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의 임했던 마음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감사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상처와 여러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들도 떠나갈지어다 근육과 신경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질병들도 떠나갈지어다 뼈의 통증들과 또의 모든 근육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요 치유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더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손을 얹고 있는 것에 아버지의 몸을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놀라우신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소멸케하고 태워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다 덮어질지어다 다 덮어질지어다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지금 아버지의 아픈 통증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이 질병으로 인한 슬픔도 떠나가고 모든 악하고 죄악된 질병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더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손을 얹은 즉 곧 나으리라 했던 그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와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부모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내 친인척 가운데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 중보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종의 암병들은 떠나가고 마음의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 조염병, 무격, 염려, 결벽, 강박, 불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사회에 삶을 살면서 상처를 입었던 것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있어 성장하면서 결핍된 상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치료되어지고 떠나가고 불치병도 떠나가고 신경계 질환도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이런 모든 질병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되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한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한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손을 대고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굳세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낭망하지 않냐고 하시고 또 아버지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들이 있습니까 더 고통으로 아버지 임한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가정, 가족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고 회복해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선포하느니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께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손을 대고 있는 곳에서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삶의 모든 곳에서 사라질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 악한 영들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떠나가고 너희는 결박되어 너희는 저주받고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 유주 없어서 할렐루야 이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주여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다시금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방해나 회방이나 공격당하지 않도록 천군천사를 호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완벽하게 치유되어지고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고미와 정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 없어서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 함께하여 주 없어서 저들의 마음이 더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부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 없어서 믿음으로 모든 질병이 완벽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가 다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대속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 없어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손을 얹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손을 아버지 더 뜨겁게 하여 주 없어서 이들의 손을 더 뜨겁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한 모든 공격과 회방과 질병까지 온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느니 완벽하게 치료되었음 완벽하게 떠나갔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이들이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가운데 내가 치유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결박되어 떠나갔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오 주의 하나님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로 인도하여 주 없어서 특별히 여기까지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 없어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 없어서 머리에서 발끝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육 다 축복하여 주 없어서 저들의 가정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모든 것에 이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임하여 주 없어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까지도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영원토록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죽게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 없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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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위로할 자 없으며 우리를 치료할 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일히 여길 자를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어로부터 완전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또한 주의 보혈로 아버지와 선포하며 기도할 때 질병에서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손을 가지고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들의 중심과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 즉시 여와 라파이 치료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모든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특별히 악한 영들과 또한 질병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은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의 믿음대로 선포한대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한대로 부르짖는 대로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질병의 영으로부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이 충만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여다 더 임하여 주여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부릴 듯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서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특별히 악한 영어로 인한 질병들도 떠나가고 그로 인한 고통도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 주여다 뇌중암과 뼈암과 전이된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배암도 떠나가고 간암도 떠나가고 위암도 떠나가고 갑상선의 모든 암들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유방암과 자궁의 경부의 모든 암까지도 아버지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최장암도 떠나가고 대장암도 떠나갈 거 또 사람과 희귀의 암병까지도 모든 질병까지도 떠나갈 주여다 그 모든 암병들이 전이되지 못함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암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중독의 영들 떠나갈 주여다 알코올과 담배와 성폭력 또 아버지 하나님 마약과 미디어 중독에 있는 모든 질병들 이 모든 중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은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과 부려움과 아버지 불안 증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결백증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우울증 떠나가고 조염병도 떠나갈 주여다 무기력증과 염려와 불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 생각의 병들 상처들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불치의 병도 떠나가라 이제 의약으로 인하여 포기한 모든 불치의 병들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신경계의 질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또 각종의 무릎과 허리와 척추와 모든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지극히 눈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들이 결박되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아버지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여우와 라파 빛을 아버지로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 즉시 질병들이 모든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덮어질지어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더 덮어질지어다 머리에 생각에 마음에 영혼육에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이 그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완전한 보혈이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을 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의 맺던 마음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감사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상처와 여러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들도 떠나갈지어다 근육과 신경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질병들도 떠나갈지어다 뼈의 통증들과 또의 모든 근육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여사 아버지요 치유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더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손을 얹고 있는 곳에 아버지의 몸을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놀라우신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소멸케하고 태워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다 덮어질지어다 다 덮어질지어다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지금 아버지의 아픈 통증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이 질병으로 인한 슬픔도 떠나가고 모든 악하고 죄악된 질병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더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손을 얹은 즉 곧 나으리랬던 그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와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부모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내 친인척 가운데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 충보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종의 암병들은 떠나가고 마음의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 조현병 무격 염려 결벽 강박 불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사회에 삶을 살면서 상처를 입었던 것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있어 성장하면서 결핍된 상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치료되어지고 떠나가고 불치병도 떠나가고 신경계 질환도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이런 모든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되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한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한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그들이 손을 대고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굳세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낭망하지 않냐고 하시고 또 아버지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들이 있습니까 더 고통으로 아버지 임한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가정 가족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고 회복해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선포하느니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께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손을 대고 있는 곳에서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삶의 모든 곳에서 사라질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 악한 영들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떠나가고 너희는 결박되어 너희는 저주받고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 유주 없어서 할렐루야 이 시간 지켜주시 없어서 할렐루야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주여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다시금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방해나 회방이나 공격당하지 않도록 천군천사를 호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완벽하게 치유되어지고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고미와 정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 없어서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 함께하여 주 없어서 저들의 마음이 더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부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 없어서 믿음으로 모든 질병이 완벽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가 다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대속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 없어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손을 얹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손을 아버지 더 뜨겁게 하여 주 없어서 이들의 손을 더 뜨겁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한 모든 공격과 회방과 질병까지 온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느니 완벽하게 치료되었음 완벽하게 떠나갔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이들이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가운데 내가 치유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결박되어 떠나갔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오 주의 하나님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로 인도하여 주 없어서 특별히 여기까지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 없어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 없어서 머리에서 발끝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육 다 축복하여 주 없어서 저들의 가정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모든 것에 이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도록 임하여 주 없어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까지도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를 주여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영원토록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 없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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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위로할 자 없으며 우리를 치료할 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일이 여길 자를 공일이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어로부터 완전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또한 주의 보혈로 아버지와 선포하며 기도할 때 질병에서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손을 가지고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들의 중심과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 즉시 여와 라파이 치료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모든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특별히 악한 영들과 또한 질병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지여다 사라질 지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지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은 소멸될 지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의 큼집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의 믿음대로 선포한대로 아버지 하나님 간고한대로 부르짖는 대로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질병의 영으로부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이 충만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부릴 듯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들도 떠나가고 그로 인한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뇌중암과 뼈암과 전이된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배암도 떠나가고 간암도 떠나가고 위암도 떠나가고 갑상선의 모든 암들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유방암과 자궁의 경부의 모든 암까지도 아버지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최장암도 떠나가고 대장암도 떠나갈고 또 사람과 희귀의 암병까지도 모든 질병까지도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암병들이 전이되지 못함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암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중독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알코올과 담배와 성폭력 또 아버지 하나님 마약과 미디어 중독이 있는 모든 질병들 이 모든 중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은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과 부려움과 아버지 불안 증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결백증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우울증 떠나가고 조현병도 떠나갈지어다 무기력증과 염려와 불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 생각의 병들 상처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불치의 병도 떠나가라 이제 의학으로 인하여 포기한 모든 불치의 병들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신경계의 질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또 각종의 무릎과 허리와 척추와 모든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지극히 눕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들이 결박되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우리 아버지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여우와 라파 빛을 아버지와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 즉시 질병들이 모든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덮어질지어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더 덮어질지어다 머리에 생각에 마음에 영혼육에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이 그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완전한 보혈이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의 임했던 마음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감사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상처와 여러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들도 떠나갈지어다 근육과 신경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질병들도 떠나갈지어다 뼈의 통증들과 또의 모든 근육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요 치유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더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손을 얹고 있는 것에 아버지의 몸을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놀라우신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소멸케 하고 태워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다 덮어질지어다 다 덮어질지어다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지금 아버지의 아픈 통증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이 질병으로 인한 슬픔도 떠나가고 모든 악하고 죄악된 질병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더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손을 얹은 즉 곧 나으리랬던 그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의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부모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내 친인척 가운데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 중보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종의 암병들은 떠나가고 마음의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 조염병, 무격, 염려, 결벽, 강박, 불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사회에 삶을 살면서 상처를 입었던 것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있어 성장하면서 결핍된 상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치료되어지고 떠나가고 불치병도 떠나가고 신경계 질환도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이런 모든 질병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되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한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한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그들이 손을 대고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굳세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낭망하지 않냐고 하시고 또 아버지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들이 있습니까 더 고통으로 아버지 임한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가정 가족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고 회복해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선포하느니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손을 대고 있는 곳에서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삶의 모든 곳에서 사라질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 악한 영들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떠나가고 너희는 결박되어 너희는 저주받고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 유주 없어서 할렐루야 이 시간 지켜주시 없어서 할렐루야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주여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다시금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방해나 회방이나 공격당하지 않도록 천군천사를 호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완벽하게 치유되어지고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고미와 정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 없어서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 함께하여 주 없어서 저들의 마음이 더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부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 없어서 믿음으로 모든 질병이 완벽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가 다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대속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 없어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손을 얹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손을 아버지 더 뜨겁게 하여 주 없어서 이들의 손을 더 뜨겁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어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한 모든 공격과 회방과 질병까지 온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느니 완벽하게 치료되었음 완벽하게 떠나갔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이들이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가운데 내가 치유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결박되어 떠나갔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오 주 하나님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기까지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육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모든 것에 이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까지도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영원토록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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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위로할 자 없으며 우리를 치료할 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일이 여길 자를 공일이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어로부터 완전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때 또한 주의 보혈로 아버지와 선포하며 기도할 때 질병에서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손을 가지고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들의 중심과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 즉시 여와 라파이 치료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모든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특별히 악한 영들과 또한 질병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은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의 믿음대로 선포한대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한대로 부르짖는 대로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질병의 영으로부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이 충만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여다 더 임하여 주여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부릴 듯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특별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들도 떠나가고 그로 인한 고통도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 주여다 뇌중암과 뼈암과 전이된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배암도 떠나가고 간암도 떠나가고 위암도 떠나가고 갑상선의 모든 암들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유방암과 자궁의 경부의 모든 암까지도 아버지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최장암도 떠나가고 대장암도 떠나갈 거 또 사람과 희귀의 암병까지도 모든 질병까지도 떠나갈 주여다 그 모든 암병들이 전이되지 못함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암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중독의 영들 떠나갈 주여다 알코올과 담배와 성폭력 또 아버지 하나님 마약과 미디어 중독이 있는 모든 질병들 이 모든 중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은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과 부려움과 아버지 불안 증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혈백증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우울증 떠나가고 조현병도 떠나갈 주여다 무기력증과 염려와 불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 생각의 병들 상처들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불치의 병도 떠나가라 이제 의약으로 인하여 포기한 모든 불치의 병들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신경계의 질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또 각종의 무릎과 허리와 척추와 모든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지극히 눕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들이 결박되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아버지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여우와 라파 빛을 아부저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 즉시 질병들이 모든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의 임했던 마음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감사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상처와 여러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들도 떠나갈지어다 근육과 신경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질병들도 떠나갈지어다 뼈의 통증들과 또의 모든 근육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여사 아버지의 치유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더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손을 얹고 있는 것에 아버지의 몸을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놀라우신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소멸케하고 태워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다 덮어질지어다 다 덮어질지어다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지금 아버지의 아픈 통증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질병으로 인한 염려,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 이 질병으로 인한 슬픔도 떠나가고 모든 악하고 제약된 질병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더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손을 얹은 즉 곧 나으리랬던 그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와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부모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내 친인척 가운데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 중보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종의 암병들은 떠나가고 마음의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 조염병, 무격, 염려, 결벽, 강박, 불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사회에 삶을 살면서 상처를 입었던 것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있어 성장하면서 결핍된 상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치료되어지고 떠나가고 불치병도 떠나가고 신경계 질환도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이런 모든 질병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되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한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한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손을 대고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굳세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낭망하지 않냐고 하시고 또 아버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들이 있습니까 더 고통으로 아버지 임한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가정 가족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갈 곳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선포하느니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께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손을 대고 있는 곳에서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삶의 모든 곳에서 사라질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 악한 영들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떠나가고 너희는 결박되어 너희는 저주받고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여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주여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다시금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방위나 회방위나 공격당하지 않도록 천군천사를 호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완벽하게 치유되어지고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더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부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질병이 완벽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가 다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대속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믿음으로 손을 얹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손을 아버지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손을 더 뜨겁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한 모든 공격과 회방과 질병까지 온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느니 완벽하게 치료되었으고 완벽하게 떠나갔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이들이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가운데 내가 치유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결박되어 떠나갔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오 주의 하나님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기까지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육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모든 것에 이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까지도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영원토록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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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위로할 자 없으며 우리를 치료할 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일히 여길 자를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어로부터 완전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또한 주의 보혈로 아버지와 선포하며 기도할 때 질병에서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손을 가지고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들의 중심과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 즉시 여와 라파이 치료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모든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특별히 악한 영들과 또한 질병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사라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은 소멸될 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그의 믿음대로 선포한대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한대로 부르짖는 대로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선을 얻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질병의 영으로부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이 충만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부릴 듯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특별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들도 떠나가고 그로 인한 고통도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 주여다 뇌중암과 뼈암과 전이된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배암도 떠나가고 간암도 떠나가고 위암도 떠나가고 갑상선의 모든 암들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유방암과 자궁의 경부의 모든 암까지도 아버지 완벽하게 치료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최장암도 떠나가고 대장암도 떠나갈고 또 사람과 희귀의 암병까지도 모든 질병까지도 떠나갈 주여다 그 모든 암병들이 전이되지 못함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암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중독의 영들 떠나갈 주여다 알코올과 담배와 성폭력 또 아버지 하나님 마약과 미디어 중독이 있는 모든 질병들 이 모든 중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은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과 불여움과 아버지 불안 증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결백증 떠나가고 강박증 떠나가고 우울증 떠나가고 조염병도 떠나갈 주여다 무기력증과 염려와 불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 생각의 병들 상처들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불치의 병도 떠나가라 이제 의학으로 인하여 포기한 모든 불치의 병들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신경계의 질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또 각종의 무릎과 허리와 척추와 모든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지극히 눕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들이 결박되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즉시 아버지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여우와 라파 빛을 아부저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 즉시 질병들이 모든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덮어질지어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더 덮어질지어다 머리에 생각에 마음에 영혼육에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이 그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이 완전한 보혈이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의 임하였던 마음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감사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들은 떠나가고 상처와 여러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들도 떠나갈지어다 근육과 신경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질병들도 떠나갈지어다 뼈의 통증들과 또의 모든 근육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 치유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더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그 즉시 치료되어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손을 얹고 있는 것에 아버지의 몸을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뜨겁게 하여 주시하사 놀라우신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소멸케하고 태워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아픈 것에 다 덮어질지어다 다 덮어질지어다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지금 아버지의 아픈 통증이 있는 것에 고통이 있는 것에 슬픔이 있는 것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이 질병으로 인한 슬픔도 떠나가고 모든 악하고 죄악된 질병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더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손을 얹은 즉 곧 나으리랬던 그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의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부모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내 친인척 가운데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 중보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종의 암병들은 떠나가고 마음의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 조염병 무격 염려 결벽 강박 불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사회의 삶을 살면서 상처를 입었던 것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있어 성장하면서 결핍된 상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치료되어지고 떠나가고 불치병도 떠나가고 신경계 질환도 떠나가고 신경계 질환도 떠나가고 뼈와 근육과 이런 모든 질병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되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음을 내가 선포한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한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그들이 손을 대고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굳세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시고 또 아버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들이 있습니까? 더 고통으로 아버지 임한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가정 가족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선포하느니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께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손을 대고 있는 곳에서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그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삶의 모든 곳에서 사라질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 악한 영들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떠나가고 너희는 결박되어 너희는 저주받고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여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주여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하사. 다시금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방해나 회방이나 공격당하지 않도록 전군천사를 호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완벽하게 치유되어지고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더 뜨겁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부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질병이 완벽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가 다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대속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손을 얹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손을 아버지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손을 더 뜨겁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악한 영어로부터 한 모든 공격과 회방과 질병까지 온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느니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이들이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가운데 내가 치유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감사와 종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모든 질병은 사라졌고 완벽하게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결박되어 떠나갔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오 주의 하나님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기까지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육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모든 것에 이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까지도 임할 주여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를 주여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영원토록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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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옵나이다.